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하이, 가이! 하이! 하이! 동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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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도 이렇게 변함없이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롯데면세점과 함께한 지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저희의 절반 이상 함께했는데요. 함께하는 동안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 작년부터 랜선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나뵙고 있는데 랜선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잘 보이시나요? 저희도 아미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보지 못한다기 너무 아쉬운데요. 어서 빨리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사에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립고요. 지미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아미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롯데면세점도 지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죠. 바로 Duty for Earth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캠페인의 마지막 슬로건은 바로 Love for Earth입니다. 지구를 위해 사랑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하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주인이라는 이런 소중한 마음들이 모이면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롯데면세점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영수증을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숲을 보호하고 또 물류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운영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롯데면세점과 함께 지구 사랑 캠페인 Duty for Earth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동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노래 들려드려야죠. 그렇죠. 아미와 꼭 함께 하고 싶은 노래 잠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Let's get it! Go go go